바람의 소리를 가진 남자, 조우상, 그리고 새의 소리를 가진 여자, 고은영 바로 펜타곤 팀인데요 바로 새소리 오카리나와 펜플룻 공연을 감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뜨거운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크리스마스가 한 20일 정도 남았죠 여러분들한테 그 분위기를 띄워보고자 오늘은 캐롤송 3곡을 준비를 해봤습니다 여러분들 아시면 다같이 달라붙여주시고 코가 빨가면 어떤 곡이 떠오를까요? 루돌프 사슴코? 그래요 바로 여러분들께 루돌프 사슴코 전해드릴게요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감사합니다. 다음 팀에게 다시 한번 박수 부탁드립니다.